충남도가 어선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수리소를 운영하는데요. 오는 28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의 엄충섭 기술보급팀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팀장 엄충섭입니다. 네, 팀장님. 먼저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사업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찾아가는 이동수리소는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수리가 어려운 도섭역지업인을 위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은 다음 달부터 권역별로 선정된 수리업체가 어천지역을 방문해 어선용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을 통해 1억아당 1회 10만원 내에서 부품교체가 가능하며 최대 연 2회 20만원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업 대상자 모집이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달 28일까지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상으로는 도내, 어천계, 내수면, 어업계, 수산업단체 등이며 신청은 도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이나 수산관리과, 태안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에 대한 현장 반응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사업은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어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8개의 어업단체를 대상으로 1,285척을 수리점검하였으며 이용자 조사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서비스 품목 및 지원 단가를 확대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엄충섭 팀장이었습니다.